매년 반복되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축주치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제도는 수의사가 농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검진하고 공재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. 농식품부는 우선 시군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.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담당 공무원이 모든 농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방역체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